조용히 휴가를 보내려고 왔습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저 해변이나 외양 낚시는 힘들 것 같고 조용히 그냥 하루를 그냥 오케이 나 남수는 유튜브로 웬만하면 자극적인 영상은 자주 잘 보지는 않는다 거의 대법은 조용한 부시크래프트나 조용한 낚시 요즘엔 스웨드우드 아저씨나 정겨운 성빈군을 자주 본다 그래서 원래 하지 않았던 성빈군 스타일의 낚시를 하려고 한다 휴가 1일차 아 죽이지 않아요? 원래 이런 데에서 낚시 안 한 지가 진짜 오래됐는데 늘 조과만 원했기 때문에 여유와 낭만을 잃어버린 지는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유와 낭만 있는 1일차 휴가 1일차 대낚시를 예전부터 하려고 했었다 근처 낚시방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니 딱히 나오는 건 없다고 하는데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하려고 한다 거의 다 된 scochi 아까 껍질 중 수양소 구멍 4시간 딱히 뭘 기대하거나 하진 않았다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 그냥 그런 날이었다 이 정도 사이즈인 것 같은데 한번 놔주고 계속 한번 해볼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람도 잘.. 고등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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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나 줄게요 나 줄게요 너무 작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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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낚시를 하면서 느낀 것은 불멍이나 물멍 못지않은 굉장한 멍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뇌를 잠자기 모드로 두면서 신체 활동을 한 느낌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어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